이게 먼데이, 오늘 리뷰는 콜롬비아 몽키타임 별주 피싱 자켓입니다. 콜롬비아 블랙라벨은 미국 오리곤즈 포틀랜드에서 탄생한 콜롬비아가 아웃도어 브랜드로서 쌓아온 기능과 디테일에 세련된 패션성을 더해 일상생활을 쾌적하게 보낼 데일리웨어를 만드는 라인입니다. 이 제품은 8, 90년대의 스터디셀러인 극단적으로 짧은 기장과 넓은 품이 특징인 웨이딩 자켓을 기반으로 한 몽키타임 스페셜 모델로 낚시를 할 때 캐스팅하기 쉽도록 팔의 움직임을 고려한 넓은 암홀과 약간 긴 소매, 많은 수납이 가능한 큰 포켓, 물빠짐을 고려한 메쉬 포켓 등 본래 낚시에 필요한 디테일 그대로 평소에도 입을 수 있도록 기장을 조금 길게 디자인했습니다. 일본 뷰티앤 뉴스 매장 한정으로 발매된 제품으로 색상은 블랙 브라운 2종으로 발매됐으며 사이즈는 S, M, L 세가지입니다. 저는 178에 60킬로로 L사이즈 착용했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는 이게 먼데이 TV 구독해주세요. 좋은 제품입니다. 운영자요. 모든 제품을 소개하는 분이 전체 제품으로 고정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